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점은행지 슈퍼맨 카페 TV 채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가 됐고 앞으로도 학점은행지 교육 관련 지속적인 도움될 만한 영상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학점은행지의 TV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학점은행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학점은행지란 무엇인지 학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학위 시청은 어떤 건지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과정에 대한 영상 설명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이버 과정을 통한 학위 취득 및 학점 취득에 대한 설명이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이라고 하면은 2년제 4년제 복수전공 부전공의 타전공 학위 취득 과정이 있겠고요 단순 학점 취득이라고 하면은 의무 18학점 취득이라든지 교양이나 전공 일반 학점 취득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자격증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국가 자격증 과정, 사회복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과 과정들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는 심리상담사, 방과후 지도사, 초등 돌봄 지도사, 독서 지도사 이외에도 한 100여 가지 정도의 자격증 강좌들이 있어서 무료로 수강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과정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죠 독학하기지에서 운영하는 독학사 과정, 텔레마케팅 권리사, 배경 테스트, 직업 상담사, 한국사 이외에도 다양한 과정들인데 국가기술 자격증 과정도 온라인 컨텐츠가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진행에 앞서서 교육기관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좀 나뉘어 봤어요 보통 교육기관 선정할 때는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 소개로 해서 알아보신다라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화 상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제약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경력을 자랑한다, 어떤 관리를 통해서 뭘 뭘 해준다라는 등등 하지만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했을 때는 피해 사회들이 다양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다 보니까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경력을 자랑한다라든지 특정 자료를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자분들을 조금 오해를 사는 소지가 많이 있죠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 사회들도 많고요 사후관리가 상담 전에 진행했던 것과 좀 달리 진행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기관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학습 비용도 너무 또 저렴하면은 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소지가 있겠죠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1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몇백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잘 맞는 교육기관 선정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커리큘럼 및 학습 교육과정을 통해서 무사히 과정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도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죠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이런 이제 1만명 이상의 카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2만명을 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카페 후기글을 자랑하고 있어요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상담 채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슈퍼맨 카페를 활용해서 확인해 보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학점은행제 슈퍼맨 카페 TV에 대한 채널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동영상도 자주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